제주시 오라동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유림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뜻을 모았던 조설대가 있는데요. 조설대는 현충 유적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곳에서 활동한 유림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유림들이 모여 절을 올리며 고글하던 망배단. 1905년 을사 늑약이 맺어지자 최익현의 제자 이응호 선생 등 당시 오라리의 젊은 유림 12명은 비밀결사 지비계를 만들고 이곳에 모여 나라를 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무장투쟁으로 조선의 수치를 소력하게다는 의미로 조설대 세 글자를 바위에 새기고 항일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조설대는 2013년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추모 행사도 열리고 있지만 4.3 때 선언문 등 기록과 유품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면서 지비계 유림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로 불러오던 호칭조차 보은청의 문제제기로 애국선구자로 바꿔 부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복 이전에 수영기록이나 신문기사 같은 객관적 기록이 있거나 일기나 메모 같은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광복절에도 제주지역 독립운동가 10여 명이 유공자 심사를 받았지만 처벌 기록을 찾을 수 있었던 한 명만 유공자로 추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는 모두 174명.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직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도 30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 수집을 위해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